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입니다. 이달부터 또 오른 게 있죠. 바로 전기와 가스 요금인데요. 정부는 적자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설명했는데 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인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기는 석 달마다 가스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요금이 지속해서 올랐는데요. 전기 요금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로 벌써 세 번째고요. 가스 요금 인상은 올해 4월부터로 벌써 네 번째 인상입니다. 가스 요금은 전기보다 더 짧은 시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당장 추위가 찾아오는 10월부터는 전기나 가스 요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잦은 인상이 반복된 만큼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당장 이번 달부터 오르는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월 2,270원 정도 요금이 오르고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5.9% 인상됐는데 서울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3만 9,380원으로 앞으로는 5,40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합쳐 한 달에 7,600원 정도 세금을 포함하면 8,500원 가까이 더 내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이은 인상에 가구당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와 전기를 만드는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킹달러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환율마저 급격히 올랐죠. 그러면서 국제 LNG 가격은 2년 전보다 8배, 석탄은 5.8배 올랐습니다. 당연히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도 올랐겠죠.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90원대에서 지난달 25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른 연료의 가격 모두를 반영하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워낙 전력 인상폭이 가팔라지다 보니 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가스 역시 가스비를 받는 것보다 가스를 사온 돈이 더 많은데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어 올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앞으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또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정부가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됐고 높은 에너지 가격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봐서인데요.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도 연료비 증가만 계속되면 아마 내년 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에 가스와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영국 전역에서는 시위까지 열렸다죠. 네, 지난 1일 영국에는요. 수천 명이 넘는 시민이 치솟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인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거리 시위와 함께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불태우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최근 몇 년과 영국에서 조직된 시위 가운데 최대 구미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더 이른 시간에 에펠탑의 심야 조명을 끄고 있고요. 독일은 공공시설 온수 제공을 금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전기와 가스는 아무리 아낀다 해도 누구나 일정량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에너지 소외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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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